서울 구로구 항동이 위치한 방자유기 제작 공장. 오늘은 아침부터 모든 직원이 나와 분주한데. 한 달에 한 번. 공장에 큰 작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 늑돈 정도 늑이에요. 숙돈 내지 늑돈. 숙돈, 늑돈이면 얼마나 늑돈? 숙돈, 늑돈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킬로로 치면? 킬로 치면 늑돈. 3,000킬로. 3,000킬로. 3,000킬로 정도 나와요. 35년 경력의 박상호 대표는 지난 1993년 전통 조선 방자라는 공장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뭐 오래됐죠. 이거 저 한 지가 지금 내가 한 40년 이상 됐는데. 그때는 방자보다 이제 그릇. 그냥 일반 그릇이에요. 그때만 해도 방자는 뭐 이렇게 방자라는 일은 이렇게 뭐 알려지지 않고. 제사 쌍이나 손님 쌍에 올리던 귀한 그릇이었던 방자유기는. 최근 멸균 효과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방자유기를 만드는 주재료는 구리와 주석이다. 이 두 금속을 일정한 비율로 녹여 합금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예로부터 전해내려온 황금 비율이 있다. 이게 이제 방자. 녹고는 이제 그릇. 어떤 거 남길 때 이제 22%에 78% 이제 합금에서 이제 동을 녹이는 거예요. 78대 22의 비율을 지켜 구리와 주석을 큰 도가니틀에 넣고 1,1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녹여주는데 1시간 반 정도 계속해서 지켜보며 열을 가해야 한다.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유기 그릇은 금방 깨져버리고 만다. 두 금속이 완전히 녹아들어 만들어진 빨간 쇳물. 이것이 노쇳물이다. 하지만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틀에 넣고 쓰기 편한 모양으로 노쇳덩어리를 만들어준다. 보통 둥글둥글한 바둑알 모양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 바둑이라고 불리는 방자유기의 밑재료. 전통 조선 방자 공장에서는 네모난 틀에 넣고 모양을 만든다. 주물 틀에서 바로 꺼낸 노쇳덩어리는 열이 빨리 식을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기도 한다. 공장 한쪽에 가득 쌓여있는 노쇳덩어리. 이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자유기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예전엔 일일이 손으로 두드려 그릇 모양을 만들었지만 요즘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주물 틀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게 개흙이라고 해요, 개흙. 저기 뻘, 바다에 뻘, 민물, 썰물 교체하는데 그 뻘에 흙이 고운 흙 있잖아요. 그걸 말려서 하는 거예요. 주물 틀에 바다에서 가져온 뻘 흙을 담고 그릇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릇 틀은 노쇳물을 붓기 전에 기름불에 한번 그을려주는데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흙이 이렇게 미끌미끌한 성질 있잖아요, 기름이요. 그러니까 일반 흙에다가 그냥 하면 좀 표면이 거칠은데 흙을 대주면 표면이 매끈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쇳물이 잘 들어가고 작은 도가니에 노쇳덩어리 바둑을 다시 넣어 녹인 뒤 그릇 모양의 주물 틀 사이에 쇳물을 부어준다. 열기를 한숨 식힌 뒤 주물 틀을 떼어내면 냉면 유기그릇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냉면 그릇 외에도 숟가락 젓가락 반찬 그릇 등 200여 가지의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밥그릇 같은 거 많이 얻어. 밥그릇, 냉면그릇 그런 거. 이게 끝이 아니다. 모양이 만들어진 방자유기는 뜨거운 불에 넣고 한 번 더 담금질을 해주는데 이렇게 여러 번 달구고 식히는 과정을 거쳐야 휘거나 잘 깨지지 않으며 변색되지 않고 쓰면 쓸수록 윤이 나는 고급 그릇이 되는 것이다. 불에 검게 그을린 방자유기 그릇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롱한 노란빛의 눗그릇이 되기 위해선 다음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전에 그릇을 만든 사람이나 가게의 이름을 도장으로 새겨준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장 작업을 맡아 하고 있는 청년은 박상우 대표의 아들이다. 전통육이 녹그릇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여태까지 해온 거를 그냥 없애기 뭐 해가지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계속 이 일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선뜻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일을 보기 힘든 요즘.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아들은 박성호 대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다. 내가 지금 나이도 먹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좀 네가 와서 좀 저기해서 야 우리 이어가라 이런 거를. 처음에는 뭐 고개 흐들고 안 한다 그러더만 나중에 와서 뭐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와서 지금 매누리도 와서 하고 뭐 식구들이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뭐 다 와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자 유기 표면을 기계로 깎아내는 가질 작업에 들어간다. 그릇을 한꺼풀 벗겨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롱한 노란빛을 띠는 유기 그릇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민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물건을 한 50개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물건이 아니고 이렇게 자동으로 다른 타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건도 있는데 저희는 수공,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가며 윤기가 나도록 다듬질을 해주면 방자 유기가 완성된다. 앞으로는 뭐 자꾸만 기계화가 되니까 쉬우게 일을 하려고 그러지 이게 이제 옛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절인식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서 이게 탈인데 없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면 더 화상화가 될 것 같아요. 수없이 달구고 또 다듬는다. 시간과 정성을 다한 그 빛은 오랜 세월 영롱할 것이다.